고춧가루 고춧가루 만두 보고 가세요 100% 수제만두 만두 어떠시면 더 맛있어요 100% 수제만두 만둡니다 군침만두 처음부터 끓여주셔서 다 만듭니다 만두 보고 가세요 만두 보고 가세요 만두 보고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나 드릴까요? 엄마한테 괜찮을까요? 네 괜찮습니다 또 저희 옆에는 자기네가 그런 주장을 안해요 제대로 했다고 여기가 유명한거야? 네 저거 저기 여기 맞은편 여기 세가지만 다 넣어드렸습니다 참고로 주황색이 네 맛있는 군침만두입니다 만두 보고 가세요 100% 수제만두입니다 만두 보고 가세요 만두 보고 가세요 아무소나 보겠습니다 평범한 만두입니다 뒤져보시면 알아요 나 군침만두 100% 수제만두입니다 만두 보고 가세요 100% 수제만두입니다 만두 보고 가세요 매일 드셔도 맛있습니다 고기가 씹힙니다 그냥 만든라니 너 뒤져보시면 알아요 100% 수제 만듭니다 보라색하고 흰색은 흑돼지고기 아삭만두고요 오리지널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살짝 매우면서 상큼한 흑돼지만두고요 노란색은 새우삼삼만두입니다 이렇게 세가지만 다 넣어드렸고요 만두빛 색깔은 자색고구마, 파프리카, 단어막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